이거 또 온다 또 온다 야 세마리 네마리 이거 뭐해 이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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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크라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움직이지마 안녕하세요 삼인용TV의 1인용 2인용 3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야간족대질을 하러 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새로운 곳을 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저번주하고 똑같은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따로 설명 안하고 저번편을 보시면은 위치가 어딘지 아실겁니다 여기 링크 달아 드릴게요 사실은 어제 족대영상 찍으려고 네이버 지도에서 세군데 알아보고 세군데 갔었어요 차로 한 두시간 돌아다녀서 세군데를 다 들렸는데 도저히 족대질 할 환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는 포기하고 오늘 또 실패하면 안되니까 오늘은 그냥 저번주에 왔던데 왔습니다 어차피 뭐 고기 잡는건 똑같은 거니까 한번 오늘 족대질 한번 신나게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빨리 빨리 뜨뜨리지 마시고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흰 시작 포기 쪼 오늘 물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틀 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쪼금 뿌러는거 같나? 물이 많이 뿌러는거 같나? 쪼금 뿐거 같애? 어? 이거 뭔데? 꽃게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틀 전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물이 좀 깊어졌죠? 네 1인용씨 네 물이 좀 깊어졌죠? 네 깊습니다 절대로 안전이 먼저니까 네 오 저거 앞에 있네 오른쪽 여러분 잉어 잉어머리 발견했습니다 이게 비가 내려서 그런지 저번에 갔던 잉어 집에는 잉어가 없네요 바로 밑에 있네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밑으로 갔다 밑으로 밑에 밖에 있다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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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는 잡아야되는데 저쪽에서 다시 올라가 볼까? 저 밑으로까지는 안개가 쓸거 같고 맞쟤? 끄너 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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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끼는 필요 없다 자 이거 잡아 봐 이거 잡아 이거로 잡아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안 빈다네 브러쉬 안에 비추고 고개 한 마리 보이는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거 새끼인지 뭔지 아 인거네 크기가 딱 앞이 쭈디가 딱 인거네 아 밑으로 빠졌다 이거 자꾸 밑으로 빠진다 강든 치다 강든 치다 강든 치다 강든 치 강든 치다 어 강든 치다 잡을 필요 없다 앞으로 갔을 수도 있다 아 쟤 못 간다 깊다 이거 크기가 안 깊다 이거 아이가 아까 니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데? 잘 안민다 아 쟤 눈치네 어? 그 날 이쪽에 놔 그 앞에 한번 해 보도 네. 저기 봐. 여기가 맞나? 이거 맞는거 맞다. 여기가 맞다. 이거 맞다. 뱄어다 뱄어. 또 있네 저거.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안 먹어야지 잉어 잉어 맞다 저기로 갔다 여러분 잉어 한번에 잡아봅시다 아이고 그래도 한마리 했다 여기 두고 갈까 여러분 아예 못 잡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잉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또 씨알은 작은데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뭐 방생하든가 알겠습니다 너무 작으면 또 잉어 보십시오 우와 사이즈 괜찮네 사이즈 괜찮네 생각보다 여기 넣겠습니다 한번 물어봐라 와 고기 진짜 많습니다 여기 우와 고기 여기 대고 있을게 오는거 봐라 보이나 여러분 앞에 고기 보입니까 우와 빨리 대봐라 어서 많이 온다 진짜 많이 온다 여기로 온나 여기로 온나 여기로 온나 여기로 온나 여기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스도 있다 베스도 있네 베스도 있고 베스도 있고 베스는 버려 보고 나무 피레미 아 저기 있다 저 앞에도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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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있어봐 저거다 확인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이거 자고 있는거 자고 있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살살살살 내부털 갈게 저 오른쪽에도 건너죠 자 이거 한번 자고 있는 거 살살 가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 밑으로 떠나갔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처에 있다 근처에 여기 바로 있네 바로 밑에 아 오늘 밑으로 많이 빠지네 천천히 더eous 돌릴까요? 기다려 아 아 뜨였어 우와 자 이거 이거 2마리째 잡았습니다 시가 시가 좀 작네요 아 그래도 아우 색깔도 이쁩니다 그래도 아우 자 한 마리 더 얻습니다 자 두 마리 내 깁도 안보인다 잘 봐주게 저거 두 마리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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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얘가 이거 얘는 또 온다 세마리 네마리 이거 뭐고 이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엄청 크다 가만히 움직이지마 앞에 온다 야 깊다 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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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배터리 잉어가 사실 이거 맞나 헷갈린게 생겼거든 주댕이 길면은 그거 놓치고 얘들은 놓치다 왼쪽이 와 진짜 많습니다 저 봐봐 천천히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와 여기 놓치인지 잉어인지 뭐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다 왼쪽이 없으면 하는데 왜 왼쪽 왼쪽 봐봐 너무 크다 저거 저게 들어가져있나 더 낮아지 저게 더 깁나 얇나 괜찮다 괜찮다 이거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기 무치같은데 앞에 보이나봐 앞에 좀 봐줘 네쪽으로 가야되데 왼쪽 봐봐 저거 아닌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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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거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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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나 지금 걔 안 크다 아 제발 이거 위험하다 내가 위험한데 잠깐만 여기있다 어디있는데 안보인다 여기있다 어 어 어 엄청 잘하리 들을수있나니 뭐랄 들수있나봐 들어 진짜 sincere 지금 여기있다 이리 와 올라갔다 아 지금 이슈아 앞에 윙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저기로 갔다 저거 엄청 큰 데 쟤 쟤 쟤 쟤 쟤 쟤 어? 올라갔네 살살 살살 나 못간데 와 여러분 여기 이거 연어다 저거 연어도 있다 미치고 있다 나 안 믿는다 지금 어딘데 여기로 왔네 안 믿는다 내 지금 여기 있다 여기 내 앞에 여기 보이나 여기 여기 진짜 크다 잠깐 보고 있을게 약정대로 간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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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한 개 꺼졌다 이거 한 개 밖에 없다 이거 이거 밖에 없다 보이지 이거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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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피자 응 샵으로 갔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엄청 큰데 어디 있네 어디 있네 어디 있네 몰라 저기 저기 어 맞다 맞다 이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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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인다. 어? 거기가 있다. 뭐? 잘 모르겠다. 뱃었어. 저거 버릴게요. 들어와. 들어와. 크지? 응. 뱃었어. 왜 이렇게 크지? 눈이 떨린다. 자자. 비춰줘. 눈 못 붙인다. 배스. 배스 보이시나요? 배스. 우와. 배스 이만큼 거. 배스 보이시나요? 형 하나만. 하나. 40. 배스는 잡으면. 살려주면 안 된다면서요. 저희는 안 들고 갈 거고. 그냥. 저 고양이 밥으로 주겠습니다. 배스. 고양이 밥으로. 저기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잡은 거. 이거 두 마리. 이거 두 마리. 자. 자. 이거 두 마리. 뭔데. 보이십니까? 오늘. 이거 그냥. 사이즈가 좀 작은 거 같아서. 방승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하. 몇인데. 15. 30. 40. 40. 요거는 한 35. 맞지? 30. 40. 2마리. 보내줘. 방승합니다. 자. 잘 가십시오. 임원이. 자. 방승. 자. 잘 가라. 방승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의 앞부분이 날아간 것 같아서 이거 두 마리 잡는 부분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잡았는거 이제 보여드리고 방생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잉어 진짜 많았으니 진짜 거짓말하고 근데 물이 깊어서 이때 전에 비만 안왔으면 다 잡았을건데 아슬아슬하게 진짜 가슴 장아에 물이 깊어봤자 여기까지 키까지 오는게 아니고 가슴 장아 바로 밑까지 가슴 장아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까봐 더 이상 깊은데 못 들어가고 가슴 장아 안있고 맨몸으로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서 잡았을건데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물 좀 빠졌을때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땠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동국이는 너무 많은데 잡지를 못하니까 특히 너무 아쉽네요 영상 날아가는 것도 아쉽고 오늘 어땠습니까? 나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잠오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늦은 너무 새벽 지금이 3시? 4시 가까워 지금 아까전에 1시 10분정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새벽 4시가 다 돼갑니다 보통 한 2, 3시간 하는데 오늘 진짜 여권이 너무 안좋으면 되지 랜턴도 안되고 물도 깊고 다음에 진짜 크게 다음에 한번 진짜 크게 잡게 해주려고 많이 잡게 해주려고 뭐 그런 하늘에 계신줄 알고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딸랑딸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класс